고마워 충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상비약도 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상비약과 함께 꼭 챙겨야 될 영양소를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영양소 꼭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 재택치료자들 많으신데요 상비약과 함께 꼭 필요한 영양소 5가지 챙겨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관련 연구가 있었죠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튀어받은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였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최근 연구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달에 나온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코로나19 환자 약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록을 분석해 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20nmg per ml 이하인 경우와 40nmg per ml 이상인 경우가 비교해 봤더니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서 중증으로 갈 위험률이 14배나 증가했고요 사망 위험률도 10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D 농도를 높여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D 잘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양소는 역시 비타민 C입니다 2020년 5월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코로나19 초창기 논문인데요 미국 중환자실의 코로나19 환자 약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다 비타민 C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 중에서 10명은 사망하시고 11명은 생존했는데 생존자와 사망자를 비교해 보니까 이 생존자가 사망자에 비해서 비타민 C의 수치가 더 의미있게 높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역시 굉장히 잘 챙기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양소는 역시 면역력이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아연입니다 징크죠 자 스페인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코로나19 249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중 아연농도를 측정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요 아연농도가 낮을수록 증상이 더 심하고 또 염증 수치도 더 많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생존 환자가 사망 환자보다 이 아연농도가 훨씬 더 의미있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연농도가 높을수록 결국은 사망 위험률이 감소된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자 그래서 아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면역력에 굉장히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영양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많이 익숙한 영양소 바로 오메가3 입니다 사실 오메가3는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미국에서 나온 연구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코로나 감염 환자 혈중 오메가3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요 사망 위험이 오메가3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4배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3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면서 아마도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고요 생존 환자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타민D 비타민C 아연 오메가3 셀레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고 특히나 지금 같이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해서 재택치료 받는 분들 반드시 잘 챙겨야 될 영양소라고 보고요 또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도요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잘 챙겨놓으면 좋은 영양소가 바로 이 5가지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미크론으로 재택치료 받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될 영양소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영양소들 각각에 대해서도 또 제가 올려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D 오메가3 비타민C 이렇게 쳐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잘 확인하셔가지고 용량도 잘 충분하게 드시고 여러분들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